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정말로 3층 보장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입이란 말을 아십니까?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금맷기가 금보다 더 빛나는 법입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주부와 학생들이 몰리면 그때 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매스컴 등에서 주식 투자가 효과적이란 말로 투자를 부추기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주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경우에는요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이것은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평생 자산관리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노후준비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은퇴설계의 금과 옥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노후준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과연 3층 보장이 꼭 필요할까요? 과거에는요 퇴직금 제도가 부실했습니다. 퇴직연금도 거의 시행하지 않거나 미흡했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본인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그러다 보니까 3층 보장론이 필요했습니다. 자 3층 보장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1층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요 2층에서 기업이 퇴직연금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에서 개인이 개인연금을 통해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바로 3층 보장론의 기본개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4층 보장이라고 해서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층 보장론에 입각해서 공적연금 등에 기대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말하고요. 개인이 연금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득공제형 연금 상품이라든가 세액공제형 연금, 비가세 연금 상품을 출시, 러시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 상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형 상품은 개인연금 세대적격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상품은 연금저축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세 상품은 연금보험으로 공시형이나 변행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공제 상품은요.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도 중지됐죠. 확정금리형, 유배당형, 증액가상연금 등을 지급하는 아주 좋은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상품들은 좋은 상품일까요? 슬픈 일이지만 어머니 말고 아무도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지는 않습니다. 친구나 친지도 마찬가지죠. 다만 어느정도 기원한다면 자기보다 성공하지 않은 범위내일겠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례는 또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상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판매자한테 더 유리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뻥튀기를 드셔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뻥튀기는 먹으면 포만감은 있는데 영양가가 떨어지고 결국 다시 또 밥을 먹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뻥튀기의 진실이 아닐 수 없겠죠. 남아있는 연금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연금저축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세액공제효과가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해지시에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다음은 비가세연금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마찬가지로 저조합니다. 사업비가 과다합니다. 연금액이 저조합니다. 연금준비금을 내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세효과가 굉장히 미미하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은퇴자산축적을 위한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개인이 준비하는 현존하는 연금상품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입니다. 과거에는 확정금리, 유배당, 아니면 연금수리가 좋았으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제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도 DC형 내지는 IRP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DB형은 배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퇴직연금도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일시금으로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은 비록 고갈리스크는 있으나 지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 방식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갈리스크 때문에 조만간 연금개혁으로 일정기간 재정건여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존하는 연금 중에 최고 수익률을 자랑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장애보장도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연금하고 유적연금도 지급합니다. 연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치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입 강화를 시켜야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강화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가입 강화 방법은 이렇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만 18세부터 고3이면 되겠죠. 이미 가입을 하고요. 60세 이후부터도 당연히 이미 계속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추납과 반납을 해야 되겠고요. 부부라면 반드시 국민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상품 가입 대신 남는 돈으로 충분하게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모든 금융 상품을 평가 분석한 후에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떨까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적은 연금액하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높은 고금리, 월복리 이자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지 말고 주택으로부터의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청약예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좋고 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현재와 미래로 갈수록 잘못된 패러다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주택구입과 노후생활비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술력이나 이노베이션 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간 패러다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기술력이 좋고 이노베이션을 잘하는 기업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층 보장론, 4층 보장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유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말고는 모두 형편없는 노후준비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따라서 3층 보장론에서 이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사람보다 금융상품을 파는 사람이 항상 이익을 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부시대에 금 캐는 사람보다 채굴장비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돈을 벌듯이요. 그리고 딜러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진리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못된 빗나간 3층 보장의 허상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지속해서 은퇴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